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로운 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고요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소에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데일 카네기의 전집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시슈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타고난 기억력의 10%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억의 자연 법칙을 위반하여 90%를 낭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력의 10%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90%는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?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는지 그 기억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억은요 세 가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억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인상, 반복, 연상입니다 인상, 반복, 연상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기억력은 10배까지도 더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을 잘하고 싶다 이러면 기억하고 싶은 사물의 인상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인상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기본이죠 기억에 있어서도 딴 거와 멀티태스킹을 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거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인상을 새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짙은 안개가 낀 지역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 사진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오늘 뿌연한 안개가 껴가지고 기억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기억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잡닥이 섞여가지고 막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해서는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은 감각을 인상에 새겨라 링컨 대통령 아시죠?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소리를 내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? 시각과 청각 이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이용해서 기억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였죠 네 번째는 무엇보다 눈으로 새기는 겁니다 눈에서 뇌로 이어지는 신경은 귀에서 뇌로 이어진 신견보다 2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로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의 두 번째 법칙은 반복입니다 반복 수만 명의 이슬람교 학생들은 모두 신약 성경만큼 두꺼운 그 코란 그들의 경전이죠 코란을 모두 안개한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거 어떻게 다 외울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비밀은 반복의 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주 반복하면요 다 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건 다 아시죠?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연필에 쓰셨잖아요 노트에 막 이게 이제 반복의 힘인 거죠 이 반복은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든 외워질 때까지 무턱대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시도한 끝에 잠시 쉬고 시간통을 좀 두고 나중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한 번에 외우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외우고 난 다음 처음 8시간 동안 잊어버리는 양이 그 후 30일에 걸쳐 잊어버린 양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망각곡선 이런 거 보면 잘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발표 자리 스피치를 할 자리가 있으면 뭔가 암기해서 갈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하기 몇 분 전이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의 세 번째 법칙은 연상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실과 연관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소개받을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기억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체계적인 관계로 엮어내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외우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함께 외울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실을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? 새로운 사실의 여론친변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것은 왜 이럴까? 어떻게 이렇지?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?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을까? 누가 이렇다고 했을까? 이렇게 다반면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고 외워진다는 거죠 날짜를 기억하는 것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익숙한 유명한 날짜와 연관시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일 내가 태어난 생일에 무슨 특별한 날이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잘 외워지겠죠?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제 생일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일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생일에 임시정부 수립을 했네? 이걸 딱 알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잘 외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일 연관성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요? 저도 사실 학교에서도 별로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달력에 써 있어서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익숙한 날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날짜와 유명한 사건을 연계시키면 훨씬 더 암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이스피어 탄생 300주년이 되는 날 남북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도중에 뭐 기억이 잠깐 까먹을 수 있잖아요 말하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좀 팁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직전에 했던 말의 마지막 낱말 혹은 구절 마지막 문장이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새 문장을 시작해보라는 거죠 이전 문장에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도 정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면 그 연상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뭔가 그 연설이 망쳐버리는 내가 할 말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은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점이 떠오를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선사님이 모든 반을 전체를 대상으로 영어 시간이 시작되기 한 10분 동안 시작되고 나서 10분 동안 현재 분사, 과거 분사 단어를 외우는 걸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합창하듯이 읽고 시작을 했어요 걸리는 시간으로 대충 5분? 뭐 한 10분? 안팎이었나? 그것을 했는데 한 6개월, 1년 동안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요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했을 뿐인데 외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니까 현재 분사, 과거 분사를 훨씬 더 그 단어들 헷갈리지 않고 훨씬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반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돼 기억력이 좀 딸려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내가 기억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암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력이 최대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